디텍터 디텍터 아이씨 망했잖아 저딴게 보수물? 지금 영도를 보내는건 디텍터를 보고싶지 않다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이씨 최저파 킹쓸갓머리 험드 험드 수유물 빈쇄장 주고 엘리트 못추고 기준은 역개운 겐 이스거스팅 미코동 어워드 리코동 어워드 2023후보의 강프롤벳과 리을리을신을 연주한 영상이 올라갔는데 치마입은 일본인의 베이시스트에 발차기가 인상적이네요 리코동 어워드 니디라니 줄 건 줘 겨우 그까짓 힘으로 감히 구슬주머니전투 시작시 상대의 구슬을 떼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방울이 떨어지며 즉시 탈락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아니? 샤이닝 드로 저기서 어떻게 FTL을 뽑고 FTL에서 이중시선을 뽑지? 개미 때린 디펙트 이것이 디펙트의 힘? 굉장하잖아 굉장하잖아 저거 잘라야돼 개쩐다 개쩐다 이 모든 이런 이 디펙트 앞에서 한낱 유흥거리에 불구하다니 한낱 유흥거리에 불구하다니 그 다음은 이 디펙트의 힘이 탈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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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둠의 다크닉스 디펙트가 상대해주마 아 잠깐 예 아 이거 어떻게 살았냐 진짜 이덤강 저녁 트윗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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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역시... 인지 변양이야. 오우... 오우... 아... 아니... 아... 앗... 벗은... 이중시전... 랭 랭 랭 랭... 진짜 한층 한층... 힘들다... 아... 나의 슈퍼 편향 파워로 퍼리했다 자수하는 디펙트 아니 그 그 왜 안 나오냐 그거 서버 아까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참아 조각보험을 안먹을 수도 없고 센터 눈앓히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홀코케몬한테 전기 쐬는 디베그 홀코케몬한테 전기 쐬는 디베그 다중 벗어내기 다중 시절 쓸 일이 있을까 아이스크림 이런거 나올수도 있지 않나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발팥붐 엄 써지 편이 않게 골 진짜 개꿀 뽕뽕뽕뽕 자가 수리 안 하긴 했는데 자가 수리하고 가자 번개 소리 세 번 나지 않았나 뭐.. 상관없지 힝시 시작 커피 깃털 커피 깃털 펜터 저는 매주 이 시간이 두근거립니다 내일 드디어 회사에 갈 수 있어서요 스펀지 받으신가 손님 러브 승부 돼서 우근거리는거 아냐 뚜껑 터보, 드디어 타락한 심장일지도 몰라 잉크병이 좋긴 한데 이제 다음 상점에서 룬축정기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5천억 원 감사합니다. 도끼 도끼 아니 내 이 아으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감조 구상 필요한가? 구상 별로인거 같은데 아싸 유물 겁나 싸다 인공물 좀 줄래 인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어라 난 타만 안때리면 허접으로 만들기인데 안 돼 왠 썼어 봉봉 킹시 시작 아유 내 미라손 이규물 켈리퍼스 떴냔 뭐 없애달렴 다 드렉 이벤트 석재 달력 정도면 뭐 지금 중간호 2분 재밌게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산막에 보스 유물 4개 들고 등반하시더라구요 그 후 일단 PPPT 따서 메가크릿의 핵사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계정 정지 되겠다 백분열 사용 전기 어디갔어 여기 드드드 트위치 정지 먹으시겠네 우리 모두 2월에 정지 먹습니다 에너전이저 저기 주가 모음 지모라는 트윗 따니코 왕신자 푸션 필요없잖아 왕신자 푸션 필요없잖아 달팽이 잡을때도 달팽이 잡을때도 일제사격이 있었으면 들고왔다 달팽이 잡을때도 달팽이 잡을수 있겠나 나는 이윤는 청방에서 힐 대신에 물점치 입각은 경험이 있어서 오 어 이펙 퍼는 11스택으로 넘겨도 괜찮아 별 차이 없어 남은건 앵기로 다 채우고 존버 아니 왜케 빡디란 미치셨나 미친복두기 미친복두기 이건 펜터야 뭐? 미친복두기 고효 고 predicting 이펙트와 끊임없이 맞상대를 해오던 암정의 조각 때문에 그냥 살짝살짝 맞는게 더 셀 것 같은데 쟤들이 약해서 안맞는 날려 도넛 컷 의자 인공물 주실거죠 쬐빨요 인공물 룬축전기도 마시키는 밀점집을 얻습니다 내 총애를 원한다면 인공문을 받치거라 인공문을 받쳐 내 총애를 얻거라 인공문을 받쳐 내 총애를 얻어 아 아 연말인데 희망찬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라 대결전 두주남은 게임인데 왜 컨텐츠 추가되는게 실제 학생 더 키워야되잖아 학생 더 키워야되잖아 으아 한류가 도와줘 아이고 1딜 모자라 최적화가 좋으면 2딜 모자라 최적화가 좋으면 나는 공지를 올림 그리고 월리 액세서 인공지능의 적인 창 실례지만 밀집 좀 안 닦으면 안 될까요? 아니 내 밀집이 아니 내 밀집이 진짜 쓰레기 게임인가? 쟤네 밀집은 진짜 왜 깎는거임? 그냥 쓰고 어둠을 열어봤어야 될 듯 그냥 쓰고 어둠을 열어봤어야 될 듯 불쌍한 액세서 이럴 때 불쌍한 액세서 이렇게 밀집이 아 맞아야 돼 어떻게든 안 아프게 맞기 예 야 이거 어떻게 이겼냐 아니 1막에서 살아남은거 기적이었는데 영영영 임 이 2745 매우 낮은 점수 그런게 이케